도착을 하다가요 말싸움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고생에게요 검찰은 이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이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잔혹한 범죄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소년범의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검사는 이 변론 종결기 이래 구형을 하면서요 양형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7세로 내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선처를 해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막내딸을 잃고 죄책감에 시달린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라고 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서 공판검사가 밝혔는데요 어떤 사건인지를 좀 간단히 짚어보고 가자면 지난해 7월입니다 가해자 피고인 A양은 대전 서구에 있는 이 피해자죠 친구 B양의 자택에서 이 B양을 때리고 목을 졸아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요 평소에 친분이 있던 사이인데 범행 당일에 물건을 돌려주게 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B양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A양과 B양은 말 따뜻 끝에 결국 이 가해자 A양이 B양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B양이 숨지자 A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다가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당시 A양이 119에 신고를 했을 때 저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현미로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자백하면 감형되나요? 이런 질문까지 했던 것이 조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네요 그리고 절교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 이랬는데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학교폭력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느낀 게요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A양은 2년 전부터 이 피해자 B양을 계속해서 괴롭혀왔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는 학폭위까지 회부가 돼서 A양은 B양과 반분리 조치까지 그렇게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교다 보니까 교내에서 빈번하게 마주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난해 3월 이 가해자 A양이 다시 B양에게 연락을 취했고 다시 연락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A양은 결국 또다시 B양을 예전처럼 계속해서 괴롭히게 됐고요 그 결과 이 범행 보름 전에 B양 너무 괴롭다라면서 절교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범행 당일에 물건을 돌려주겠다라는 핑계로 다시 A양이 B양의 집에 와서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까지 벌였던 겁니다 학폭위가 열리고 폭언, 폭력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그 전 과정이 있었어요 이때 잡았으면 이때 확실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아쉽습니다